안녕하세요. 저는 누루라고 합니다. 저 아시겠어요.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캐나다 동물병원에 고양이 맡겨놓으셨나요? 그 고양이 이름이 헐크 맞나요? 주인이 리라고 되어 있어. 혹시나 해서 전화해 봅니다. 이 병원에서 당신 고양이를 방치하고 있어요. 오랜 기간 치료를 하지 않고 있어요. 고양이가 답답해 합니다. 그래서 이 병원 원장에게 따졌더니 그제서야 치료를 시작합니다. 사진을 보내드립니다. 헐크가 불쌍해요. 내일 저와 만나실 수 있나요? 상해드릴 게 있어서요. 당신이 이 곳에 올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. 내일은 공을 위해서 다른 우리 딸여행을 해서 상황을 위해서 인사드립니다. 내일이 increment한 경우에는 문구는 모아들의 동생 중간에 오해 전함을 받습니다. 여기가 인사드립니다. 일어난 RF, 아이씨을 도 ok. 내일은 주변에 확인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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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